안녕하세요. 뉴욕해드린 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들어보시고 보시면서 그동안 헛갈리신 부분들 그리고 모르셨던 놓치셨던 정보들 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는 정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도움되시고요.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즉 국민연금과 똑같은 미국 소셜 연금 약 10년 이상 일을 하면 은퇴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죠. 우리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보고 또 인터넷이나 기사들을 보면 같은 곳의 얘기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정확히는 10년이 아니라 1년에 4크레딧을 받아서 총 40크레딧이 되어서 이상이 되어야만 하는 말을 하고도 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1년에 4크레딧이 아니라 분기별로 1크레딧씩 받는 것이라고 설명을 추가해서 보여지곤 합니다. 하지만 분기별로 얘기를 하는 것은 예전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분기별로 즉 쿼터 개념으로서 1크레딧을 받아서 1년에 최대 4크레딧을 받았었는데 규정이 바뀌어서 분기와 관관이 없이 1년간의 총 근로소득 기준으로서 1년에 최대 4크레딧까지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분기당 소득을 기준으로 1크레딧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것은 약간 오래된 정보 내용이라는 거 참고가 되시고요. 소셜 시큐리티 베리핏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근로 기록을 채워야 합니다. 즉 40크레딧을 가져야 되죠. 1분기 즉 3개월을 1개 분기로 따지죠. 1한 기록이 있다면 1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크레딧 40점을 채우려면 최소 몇 년인가요? 10년은 1을 해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분기당 최소 소득 신고 규정입니다. 2023년은 소득 1640달러에 1크레딧을 받을 수 있었으나 4크레딧을 받으려면 1640 곱하기 4가 되겠죠. 즉 6,560불을 세금보고를 이상해야 됩니다. 이렇게 최소 10년 동안 매년 4크레딧 이상 소득을 보고해서 40크레딧을 받아야지만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죠. 소셜 연금은 35년 동안 총소득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또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35년 동안 매년 소셜 시큐리티 맥스 금액 즉 대략 2021년도 경우를 본다면 142,800달러 이상의 소득이었다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최고액을 받게 되고 10년 동안 최소의 소득으로 40크레딧만 채웠다면 소셜 연금의 최저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소득이 높아서 소셜 시큐리티 택스를 많이 납부한 사람이 소셜 연금 수령액도 많죠. 이것은 한국의 국민연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나 연예인들 중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매년 내고 있는 국민연금의 액수를 따지면 일반인보다 높죠. 하지만 소셜 연금은 부의 재분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유리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소득층 소셜 시큐리티 택스가 저소득층 소셜 연금의 혜택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 이해가 되셨죠. 참고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릴까요? 만약에 40크레딧을 채우지 못했으면 소셜 은퇴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연금 등은 가능하기도 하죠. 그런데 40크레딧이 되지 않더라도 한미사회보장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한국의 국민연금을 가입했었던 가입기간을 합쳐서 연금 자격을 갖추어 미국 소셜 은퇴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을 더하는 것은 은퇴연금을 받을 자격을 결정하는 데만 도움을 줄 뿐 소셜 연금액은 미국에서 낸 소셜 택스만을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부분도 모르셨던 분들 많을 겁니다. 소셜 연금은 미국에서 낸 소셜 택스만을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 그래도 미국에서 일한 기간이 짧아서 40크레딧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죠. 한국의 국민연금을 반환 일시불로 받으시는 분들 많죠. 이민을 오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그 기간이 합산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지만 됩니다. 한국의 국민연금과 미국의 소셜 연금을 합쳐서 받는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각각의 규정에 의해서 금액을 따로 계산을 해서 둘 다 받는 겁니다. 그리고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즉 WEP 약자로 이런 규정이 있어서 미국 소셜 연금과 다른 연금 즉 국민연금을 둘 다 받으면 소셜 연금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많이들 아시는데 얼마나 주는지 그리고 정말 주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 규정이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WEP 규정. 그래서 둘 다 받으면 소셜 연금이 줄어들게 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억울한 규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또 그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요. 소셜 연금의 액수가 역 누진 비율로 계산되는 것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기 위한 것으로써 나름대로는 합리적이다라고들 얘기합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에는 반환일시금이라는 것이 있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받게 돼서 은퇴 나이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은 그동안 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가도 미국 소셜 시큐리티 나비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것도 모르신 분들 많으셨죠. 이해되셨죠. 한국에서는 이거 국민연금 내신 거 포기하고 일시불로 받으시는 경우 해서 이민을 오시는데 미국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없죠. 하지만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가도 미국 소셜 시큐리티 나비금을 했었던 돈은 돌려받지 못한다. 대신에 자격이 되면 나중에 소셜 은퇴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40크레딧을 채우면 은퇴연금을 100% 받게 되는가? 그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40크레딧을 채우지 못하면 아예 소셜 은퇴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40크레딧을 중요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40크레딧만 채우면 모두가 똑같은 아니면 비슷한 금액의 연금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셜 은퇴 금액은 세금 보고된 35년간의 평균 소득, 즉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한 환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납부한 소셜 택스의 기준 수입과 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딱 40크레딧만 채웠다면 약 10년만 일을 하고 소셜 택스를 냈다는 소리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소셜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지는 하지만 이보다 더 오래, 더 많이 소셜 택스를 낸 사람에 비해서 아주 적은 연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웹사이트, 요즘 같은 경우는 정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www.ssa.gov 이것은 소셜 오피스에 관한 웹사이트인데요. 이 웹사이트 방문하시면 소셜 연금과 관련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은퇴 후에 예상 소셜 연금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요. 소셜 연금 계산에 본인이 사용한 그동안의 인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컴은 이제 어닝스 레코드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계산기로 예상 소셜 연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간단한 정보가 들어가게 되겠죠. 여러분들의 이 버스데이, 생년월일, 은퇴를 언제쯤 계획을 할 것인가, 현재의 소득은 얼마나 되실 것만으로도 내가 은퇴 후에 예상 소셜 연금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신청하신 분들은 매년 연말에 이에 대해서 프린트하우스이 돼가지고 레귤라 메일, 즉 일반 메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쵸? www.ssa.gov 꼭 기억하시고요. 자, 2023년도 월평균 소셜 시큐리티 예상 연금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보장 연금이라고도 하죠. 모두 은퇴한 근로자는 1827달러, 고령의 배우자가 있는 은퇴한 근로자는 2972달러, 장애인 근로자는 1483달러, 젊은 배우자와 한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장애인 근로자는 2616달러, 모든 고령의 유족 배우자는 1704달러, 자녀가 두 명 있는 젊은 유족 배우자는 3520달러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현재 시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이 영상들을 보시게 되는 분들 중에서 나중에 보신다면 금액이 틀려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ssa.gov에 들어가시면 My Social Security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내 사회보장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는 거죠. 개인 계정 개인으로서 My Social Security, 내 사회보장이라는 제목, 이 계정은 이제 온라인에서 쉽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계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득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예상액을 미리 넣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완이 되는 My Social Security의 온라인 계정을 이용해서 소셜 시큐리티 카드 재발급도 신청하실 수 있고요. 많은 주와 워싱턴 디지스에서는 가능합니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일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소 및 전화번호를 변경하시고 싶은 경우 또 소셜 시큐리티 사용에 대해서 연금 확인서를 즉시 수령하실 수 있고요. 또 이에 대해서 이제 메디케어에 관련되어 있는 일을 보시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메디케어에 카드를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고요. 세금 신고용으로 ssa.1099 또는 ssa.1042s 재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입금 계좌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기관의 통지를 우편으로 받는 것을 취소하실 수 있고 자신에게 지정된 대리인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하면서 소셜 시큐리티 장애 보험 연금을 받거나 SSI 수당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또는 둘 다 받을 때 본인의 임금을 보실 수 있고요. 18세 이상이고 소셜 시큐리티 즉 번호, 넘버가 있고 유효한 이메일 주소가 있으시다면 미국의 우편 주소가 있으면 개인의 마이 소셜 시큐리티 계정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ssa.gov.myaccount를 방문하시면 되고요. 아쉽지만 한국말은 없습니다. 자, 신청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연금 신청할 때에 몇 가지 서류들을 좀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는 신청하는 연금의 종류에 따라 조금은 다릅니다. 이러한 서류를 제공하면 사회보장국이 연금을 더 빨리 지급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본 서류나 발행기관이 인증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복사본은 인정하지 않고요.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서 신청을 다 모일 때까지 하지 마시고요. 성격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시죠. 이것을 그냥 준비하실 수 있는 최대 준비를 하시고 가면 이것이 모자르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 온라인에서 그 내용이 뜨기 때문에 그때도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사회보장국은 필요한 서류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소셜 시큐리티 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은데요. 소셜 시큐리티 넘버, 카드죠. 소셜 카드, 출생증명서, 자녀의 출생증명서와 소셜 시큐리티 번호, 자녀를 위해서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소셜 넘버도 가져가셔야 되고요. 본인 또는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미국 시민권 또는 합법적인 이미 신분 증명서, 즉 영주권 카드를 가져가시면 되고요. 본인의 소득의 기준에서 배우자가 연금을 신청한다면 배우자의 출생증명서와 소셜 넘버, 즉 소셜 시큐리티 넘버와 결혼증명서, 배우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을 하거나 본인의 소득으로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결혼증명서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군복무를 미국에서 했었으면 제대증명서, 가장 최근에 보고를 하신 세금보고서 중에 W2 양식 혹은 여러분들이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자영업자라면 세금보고 하신 서류, 그 밖에 신청할 때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면 사회보장국에서 알려줍니다. 연금은 어떻게 지불이 될까요? 연금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반드시 전자로 지급 방식으로 받게 됩니다. 우편으로 받는 건 아니고요. 은행으로 뒷받이 된다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본인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계좌 입금은 연금을 받는 간단하고 아주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임금을 계좌의 다이렉트로 받으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죠. 신청 시에는 반드시 수표나 은행 계좌 명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이 정보와 함께 연금이 본인의 계좌에 정확히 입금하기 위해서는 은행 식별 번호라고 그러죠. 라우팅 넘버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은행 계좌가 없거나 선불 대비 카드로 연금을 받기 원한다면 다이렉트 익스프레스라고 카드 프로그램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이렉트 익스프레스는 연금이 바로 이 카드 계좌로 입금이 되는 방식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지급 방식에는 전자계좌이체가 있고요. 연방정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고 수수료가 저렴한 이 계좌를 통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주 납부자인 내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 부부가 합해서 내 연금의 150%를 받게 되고요. 내가 죽으면 아내가 내 연금의 100%를 이어받는 즉 서바이벌 베니핏 아내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만약 본인의 소득이 적고 배우자의 소득이 많아서 본인의 소셜연금이 배우자 연금의 50%보다 적다면 본인이 일을 한 것에 의한 추가 연금 혜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하지 않은 배우자가 이렇게 연금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좀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대 금액은 정해진 은퇴 기준 나이로서 For Retirement Age라고 하죠. 예전에는 65세였다가 67세로 늦춰졌죠. 은퇴 연금을 받기 시작한 경우에 기준 금액으로서 좀 더 일찍 받기 시작하면 당연히 금액이 줍니다. 내가 받아야 될 돈보다 한국도 똑같습니다. 좀 더 늦게 받기 시작하면 금액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67세가 은퇴 기준 나이인 경우에 예를 든다면 5년 일찍 62세부터 받기 시작을 하면 기준 금액의 70%를 받으시게 되고요. 3년 늦게 70세부터 받기 시작하면 기준 금액의 124%를 받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67세를 기준으로 은퇴 나이를 5년 일찍 받으면 70%를 받고 3년을 늦게 받아서 70살부터 받기 시작하면 기준 금액의 124%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은퇴 연금은 죽을 때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매월 금액이 적어지더라도 좀 일찍 받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유리할지 아니면 밀어서 70세 이후에 매월 받는 것이 유리할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따라할 필요는 절대 없는 거죠.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또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에 귀국을 해도 미국 소셜 시큐리티 은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미국에서 몇 년간 일을 하다가 한국에 귀국한 사람들 중에서는 이것을 모르고 미국 은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기 때문입니다. 메디케일이라고 여러분들도 다 들으시게 될 때인데 메디케일은 한미사회보장협정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의 메디케일을 10년 40크레딧 이상 납부를 해야 하셔야 되고요. 또한 미국 밖에서는 메디케일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미국의 소셜 연금은 미국의 시민권, 영주권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 또 많으시죠. 미국 소셜 연금은 언제 신청하는 게 유리할까? 미국의 소셜 연금은 정년에 이르면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7세를 기준으로 정년이 되면 소셜 보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되면서 보통 62세부터 70세까지 또 생각을 이후에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보통은 미국 사람들은 62세부터 70세까지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년 이전에 신청을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정년 이후에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다른 캐시잡이나 돈을 다른 데서 또 인컴을 가지고 준비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개인마다 다 다르시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 납부자인 부부가 합산을 해서 내 연금의 150%를 받거나 내가 죽으면 아내가 내 연금의 100%를 이어받는 이 서바이벌 베네피까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여러분들 판단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는 많은 것들을 잘못 생각하시고 잘못 이해하셨던 분들을 제가 짚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내용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꼭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리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type of You Like I鉴 You Like I